암자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식구. 울챙이가 가득 자리 잡은 물속으로 스님이 거리낌 없이 들어갑니다. 바다나 계곡으로 갈 필요 없이 이 앞마당에서 즐길 수 있는 운산 스님만의 피서법이죠. 좋아 그냥. 말이 필요가 없는 게. 나 혼자 있으면 하루에 한 너도 대뻔 들어가요. 안 해요. 막 올챙이지 않아요? 참 별걸 좋아하네. 제대로 나눠서 다 피해. 이토록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름나기가 또 있을까요? 이토록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름나기가 또 있을까요? 고춧가루